2020년 5월 30일 또치아마이콜 5주년 방송 섬특집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사랑해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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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안건가고야 여기가 문인데 문을 덮으시기 때문에 못가 이거 어떻게.. 여기가 여기가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가 지금 문인데 여기가 지금 초록색 문이거든요 완전히 잘 알아서 이전에는 안그랬거든 이중에 어디는 열리겠지 설마 안열릴거 아니야? 저기 가라니까.. 죄송합니다 열린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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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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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있는데 불이 다 자랐어 아까 저기 파란색 문 물이 다 들어왔어 지금 물이 다 들어왔어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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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저 예전에 잠깐 안섰는데 저 예전에 잠깐 안섰어요 기존에 망자가 어디 break 안섰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전에 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본다면 똑같은 장난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베퍼야 지금 기존 망자마.. 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본 걸로 할게요 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뒤돌아 서고 있어요 벽 보고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뭐야 저.. 저 칼.. 누구세요? 하지마 하지마라 하지마라 저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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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x3 딱! 하.. 오늘 누구 빠꾸야? 빠꾸하는 순간 너 방송 접어 바로 쾌삭이야 빠꾸 하지마 5주년이야 특집답게 행동해 바로 쾌삭이니까 순식간에 몽키가 들리네 어이가 없네 잠시만요 오이씨..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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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터쥬가 아니고 너 꼬마구나? 장난.. 너 지금 누구랑 같이 있구나? 너 지금 누구랑 같이 있구나? 어디야? 너 누구야? 내려와!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한번ゃ Nous 다시 Mikey 이리와 종료 쏘아 어디 가? 야!! 칼을 버려 창문을 가버려.. 칼이 이상해.. 그냥 케이사 갈게.. 잠깐만 케이사 갈게 내가 이럴줄 알았다.. 케이사 갈게 케이사 갈게 얘들아 솔직히 이건 좀 인정해주라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그때.. 한 3일 전인가? 오늘 유튜브 보러 온 거 있지? 그거 그때 갔을 때 그때 악몽이 떠올라서 그랬어 다 패스 안 했는데.. 다 빠꾸 안 했는데 이번만큼 좀 해야 돼..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얇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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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가까이있어요 아.. 미쳐버렸네 그만 합시다 진짜 거기서 기아씨 오지 말고 하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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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알았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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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는걸.. 나 어떻게 하라고 조음할때 내보내줄대 몸 상할때 나가라 몸 상할때 그냥 가라 돼지기 싫으면 과연 오지마 뭐야 오지마 오지마 제가 그래요